500만원 좀 빌려달라는게 잘못한거야 내가? 방송하면서 하니까 방송하면서가 아니라 코인하는건데 뭐? 알았어 계좌이체 해줘 이 새끼가 엄청 방송하면서 싸가지 없이 엄마한테 말하는게 싸가지 없이가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500만원 빌려주는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나는 좀 서운하다고 서운한게 아니고 난 내가 서운하지 내가 그렇지 왜 이렇게 밤에 밤중에 나도 이거 나도 내가 먹고살자고 하는거 내가 잘되자 하는거지 그럼 내가 못하자고 해? 내가 방송하면서 웃길라고 하는거야? 이 새끼가 그냥 방송하면서 싸가지 없이 말하라고 했어 알았어 엄마 알았어 갚을게 나는 서운해서 그런거야 카카오 비상금대출 받았다 잠깐만 300만원 받았거든 비상금대출 이것만 물타 봐야겠다 자 자 자 이번 생 존나 캐릭터 망했다. 캐사 가자 캐사. 어? 캐사 가자 캐사. 망캐다 이번 생은. 다음 생에는 능력치 좋게 배분해가지고 어. 자꾸 문 저기하시면은 문 저기하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. 시청자분들 찾아오지 마세요. 문 저기하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. 나 진짜. 하바만 더. 문 두두기 오세요. 자고... 고맙습니다. 하하... 하하... 감사합니다.